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선이 아직 초반전이지만 각 정당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전북을 찾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일 전북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지도부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마련한 연속기회. 오늘은 선거 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초등학교의 수영부 코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행의 횟수나 강도도 문제지만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를 때리도록 시키기까지의 어린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 수영부 코치는 다른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학생들이 지난해 말 교감 선생님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입니다. 아침 운동할 때 나오지 않아서 80대. 기록을 못 내서 30대를 맞았다. 맞이러 들어갔었다. 수영부 창고에. 나는 맞이려고 수영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어떤 애가 못한 걸 다른 애한테 야 너 쟤 때려 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 잦은 폭행은 물론 어린 학생에게 친구를 때리도록 한 처사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피해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체력운동을 하는데 줄넘기를 못 한다고 어린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질질 끌져내더라고요. 너무 화나가지고. 그럼 보셨어요 이거를? 저희는 못 봤는데 아이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결국 코치는 지난 1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영 코치한테 수영 연습 중지를 시켰어요. 전북 체육회는 이 코치에게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5개월째 답보 상태인 사이 해당 코치는 지난달부터 군산의 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았습니다. 이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저희 학교로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코치는 두 번째 학교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코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만금 공사 현장의 한 건설업체가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폐선박을 갯볼에 묻어버렸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안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파란 깃발이 있는 곳을 굴착키로 파자 부서진 선박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곳에 묻힌 건 10톤 미만 폐선박 3척. 뒤늦게 잃어버린 배를 찾은 선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선주들이 배를 치우지 않자 건설업체 측에서 선박을 묻어버렸습니다. 공사 일정이 잡혀있는데 배를 치우지 않자 선주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 매립한 겁니다. 건설업체는 선박에 남아있던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도 함께 갯벌에 묻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지난해 4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 선박을 땅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욱이 사전에 이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이걸 묻는다는 거를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알고 있습니다. 준설 일정이 다가와도 치워지지가 않고 준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새만금 사업단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선이 아직 초반전인데도 각 정당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전북을 찾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내일 전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주에서 표심 공략에 들어가는 등 지도부의 전북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았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전주와 완주, 익산 등 8개 시분에서 하루 종일 강행군을 펼치며 안풍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현장마다 말을 바꾸는 문재인 후보는 불안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당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유세를 펼쳤습니다.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해 가짜 보수 행세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호남 표를 얻기 위해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보수 기득권 표를 얻기 위해서 색깔론 이중대가 되는 순간 양쪽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원과 전주, 익산을 차례로 돌며 지지율 올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모레내 시장과 전주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돌며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후보, 어려운 분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후보,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위반 누굽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다음 주 금요일에 대선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합니다. 각 정당은 후보들이 올 때마다 지도부를 총출동시킬 예정이어서 호남 민심을 붙잡으려는 총력전이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혁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젊은 층은 일자리에, 노년층은 기초연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이 엇비슷해서 공약만으로는 지지 후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강조하는 의미부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과 함께하는 정권교체냐, 부패기대권 세력의 정권 연장이냐, 그 대결입니다. 정권교체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은 대선의 정치적인 의미보다 나와 관련된 공약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준다고 해서 많이 찍었잖아요. 지역 현황은 우리가 직시적으로 그런 못 느끼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면, 돈이 오면 본인이 그런 직시적으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문제는 일자리와 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이 엇비슷해, 공약만으로 차별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건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만 조금 다르고, 금액이 3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문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안 후보가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기로 해, 중소기업 육성책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아동수당 신설도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고, 최저임금 목표치는 월 1만 원으로 같은데, 시행 시기만 조금 다릅니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차별성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이 가장 무난한 공약만 발표하면서, 유권자들이 공약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단순한 후보 이미지만으로 대통령을 뽑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전주시 서신동 한 초등학교 인근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진 채 발견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의 실수로 확인되면서 양 당이 합의해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휴관을 맞아 여전히 차별과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순서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장애인들은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인 권영문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면서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점자 투표용지를 읽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본인과 활동보조인, 여기에 참관인까지 3명이 함께 좁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의사가 제 혼자만이 아닌 결국은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편한 느낌은 아니었다는 게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인 이권 씨 역시 지난해 투표를 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떨리는 손 대신 발을 이용해 투표하려 했지만 투표소에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전체 투표소의 10%는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됐습니다. 또 투표소의 60%는 점자 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장애인의 참전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성지구의 중학교 신설이 조건부로 승인되자 전북도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국주영원 의원과 양영모 의원은 주변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신설 학교를 승인하면 학교가 사라질 구도심 주민들의 상실감만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이 뻔해 학교 통폐합이 쉽지 않을 거라며 교육부는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전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규모를 84만 제곱미터에서 63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경제성을 높여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가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주시 동산동 일대에 1,680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집적화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2023 세계젠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아시아태평양 서밋총회에 참석해 유치활동을 벌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25개 나라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8월 대회 개최지 결정 때 새만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AI 여파로 휴장한 전주동물원이 오는 25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AI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돼 전주동물원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동물원이 휴장에 들어간 지 125일 만입니다. 전주시는 다만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새장과 독수리사 등 조류사의 관람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에 사용할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식재재 유통업체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던 전주권 학교에 다음 달부터 전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별로 나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를 순차적으로 통합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시설 설치와 생계비, 직업훈련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방법과 지원 규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읍경찰서는 기자를 사칭해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리겠다며, 토석 채취 사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르친 혐의로 5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정읍의 한 토석 채취 사업장에 찾아가 기자를 사칭한 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시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전주시 8급 공무원 44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어젯밤 10시 35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19도 등 기온이 15도에서 21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